1. 공 18마리 다섯 집에 있어 아파구먼 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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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오 그래 와 이거 봐 이거 봐 우와 이게 뭐지? 어떻게 쓰는 걸까? 눌러볼게 한번 좋아 좋아 잘 어울리어 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야! 뽀로로도 아저씨 나이에도 있었단다! 아저씨 어릴 때도 뽀로로가 있었는데 너까지 뽀로로를 본다니 굉장히 놀랐구나 서라, 거기 다했다! 조금만 조금만! 다했어 다했어 에이 서러워 보지만 서라 다 됐어 다 됐어 다 됐어 빠른 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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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다리 잘 넣고 끝난다 설아 찾아 자 왜 잠긴 거 같지? 우리 가훈이 낮잠 시간 모두 혼자 잘하는 거 같아서 저는 뭐 잠시 낮잠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아 잘 자 일어나면 깨워줘야 돼 오 한 입에 넣어진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꾸미기 소품은 다 샀으니 네 먹방을 하러 패를 채울 소품들은 한번 우와 핫도그다 왜 여기 먹을 거 그렇게 많아? 그러니까 일단 새우 또 못 손하지 않아 새우부터 먹어볼까 새우가 너무 커 하나씩 먹을까? 아 너무 작아요 형이 충분하게 사요 다 같이 먹는 거죠 이거? 맞아요 오케이 오케이 너무 적나? 두 통을 사는 거 아니었어요 형? 두 통 사? 그러면 크림 가득 채우고 양념을 왜 채울까? 오케이 오케이 제가 아까 산 새우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육아 육아 후에 먹는 행동이라고 하죠 이렇게 오 한 입에 넣었습니다 오구 오구 맛있다 오구 오구 맛있다 냠냠 쩝쩝 맛있다 너무 맛있어 한 번쯤 먹방은 이 정도를 하고 저희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뭐가 좋을 거 같다 추워하게 국물 떡볶이 한 둘까요? 2에서 3분 이 2에서 3분이에요? 네 그러면 이거 두 개 하고 권일이 형이 닭가슴살 사달라 했잖아 맛있어 아 이런 거 좋아한다 권일이 형 닭가슴살 스테이크 어 권일이 형 거에 뭐였지? 닭가슴살, 분고구마, 현미 아 밥 밥도 있구나 그럼 이거 하나에 작은 걸로 두 개 작은 걸로 두 개였어 네 외복에 먹을 거 더 사야 되는데 이걸로 여섯 명 못 먹는데 우동 하나 더 하면 되지 않을까? 오케이 여섯 명 약간 배고프게 먹을 때? 응 어디 있었지? 뭐였지? 어디 갔어? 동물 사는 거 아니었어? 아 여깄다 여깄다 아 여깄다 여깄다 여깄구만 여깄구만 나를 무시하지 말라고 와 뭘 하고 있네 그래 엑티즈 최고의 기억력 이주연 아우 여보 힘들어? 아 진짜 힘들다 야 장 보는 게 이런 건지 몰랐지? 이거 가지고 힘들어하면 안 돼 뭐 했다고 힘들어해 어머 어머 그 그 심심풀이라도 살까? 아 맞다 다과 다과는 이미 선생님 가셨어 아 선생님 때문에 사려고 했다가 선생님 가셨잖아 맞네 그럼 어쩔 수 없이 선생님 대신 우리가 먹어야지 주전부리 뭐가 좋을까 금봉 금봉 돌렸어 좋아 순식간에 사라질 거야 이거 분명 다른 멤버들 건 안 사도 돼요? 아 음 홈런볼의 콘칩 하나 그래 됐어 충분해 남을 걸 집 갈 때 되면 휴지 큰 거 빨리 하나 사고 휴지 큰 거 여기 있네 다른 거는 괜찮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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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희 사라 먹일 음식과 엑세이치 먹일 음식을 엑세이치 먹일 음식을 엑세이치 먹일 음식을 왔다 그걸 안 했어 우리 우리가 장 보고 있을 동안 집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집에서 만나요 안녕 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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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싶어요? 뭐하냐? 뭐하냐? 아오 안심하게 쳐다보잖아 응 이거야 이거야 너 딱 다섯 살 되면 먹게 해줄게 4년만 기다려줄래? 안 돼 안 돼 안 돼 삼촌 노출 잘하고 있거든 내 집 찢어버리는 거야 더 더 더 내려 형 아직 안 돼 어디까지 내려 아직 방송을 알아 형 아직 안 돼 어디까지 내려 누구 왔다 누구 왔다 누구야 이상한 삼촌이다 악당들 악당들 너희들 키마시스 뭐해서 먹을까? 간식 간식? 나 가야? 너가 안 먹는 시금치 어? 얼굴에 부비는데? 손에서 놓지 않아요 입에만 가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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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게임 지지 그렇지 닫고 놀기만 안 돼 지지 지지 안 돼 지지야 더러워 미안해 삼촌이 괜히 해줬어 미안해 내가 고구마 사과 요구르트 깐 다음에 부석에 타만 느낀 거 구나 뭐 도와주면 돼 음... 뭐, 이거 좀 껍질 깎은 거야? 어, 껍질을 두껍게 잘라야 된대 아, 진짜? 안에 있는 속... 속에 부드러운 부분만 먹을 수 있나 봐 뭐, 얼마나 있어야 되나? 40g 40 딱 됐고 근데 우리가 무슨 요리 할지를 안 알려줬어 그런가? 어 잠시만, 요리 설명을 안 했네요, 저희가 저는 저희가 할 것은 총 두 가지인데요 고구마, 사과, 요구르트와 또 하나는 브로콜리 스프를 총 두 가지 할 겁니다 얼마나 필요해, 이게? 브로콜리, 이거요, 브로콜리 스프 브로콜 10g 이거, 이 위에 줄기는 필요 없지? 위에 것만 필요한 거야? 보통은 위에 것만... 어, 그게 위에가 부드러우니까 위에 것만 쓰죠 설아, 뭐 듣고 싶은 노래 있어요? 어, 고개를 돌려버리네 누나 원 해 셔 테이 노 몰 노 몰 이 캔 나 왜 아 쇼 오 오 예 예 예 예 예 설아, 오빠 이리 올라올까? 오 오 응 야 응, 쿵 삼촌은 괜찮아요 응 자, 다음, 다음 계단입니다 삼촌은 두 번째 계단 자, 두 번째로 출발 두 번째 계단 마이크 자, 레드카펫 레드카펫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세요 땅 우와 꽉 안녕 까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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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치예요, 거기는 우와 개요군 운동한다, 운동한다 응 음 감자는 으깨지는데 브로콜리나 양파는 으깨지지 않거든요 그럼 네가 손으로 으깨자 잘게 잘라줄 거예요 아 그 정도면 진짜 많이 으깼어 거의 덩어리가 안 보여 이걸 잡고 있을게 응 이걸 밑에다 대고 그냥 아예 눌러볼게요 아, 그렇게 할까? 응 파이팅,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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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넣는 거 아니야? 그니까 그니까, 이런 거 할 때마다 항상 고민이라니까 이게 큰 소리라 생각할 거 같아 응 이거는 된 거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애들 숟가락으로 새 큰 소리인 거 같아 어, 된 거 같아 어 이게 이제 이름이 고구마, 사과, 요구르트라는 이유식인데요 아이들이 먹기 좋은 부드러운 그런 음식입니다 자, 우리 아저씨들 저희 거예요? 이걸 한 번, 아니요 접시가 이런데 어떻게 그댈 겁니까? 그럴 수도 있죠 먹어보는 거 저분은 왜 눈이 돌아갔어요? 이유식이에요? 이유식인데, 아니 뭐 보시면 맛보지 마세요 생김새를 확인하러 왔습니다 저거 벌써 다 됐어? 이거 하나는 됐고 하나는 지금 마지막 거의 끝내고 있어요 설아, 맘마 먹자 설아, 안녕 설아, 팔 설아, 팔 설아, 팔 어이쿠, 착하다 어이쿠, 착하다 어이쿠, 착하다 어이쿠, 잘했자요 Here goes airplane 오, 맛있어요 아이고, 그렇지? 얌, 얌, 얌 맛없어? 맛없어? 짜자자 Here goes airplane 그거예요 나 여기 먹어봐 맛없어 뭐가 문제지? 어때? 괜찮은데? 그 맛은? 고구마, 사과, 요거트 맛 나요 그게 다 느껴져? 다 느껴져? 지참, 고구마, 사과, 요거트 맛이나요? 진짜요? 진짜로? 나도 고구마, 사과, 요거트 맛이 나요 맛없어, 맛없어, 틀건 아닌데? 딸 거나 그런 건 없어 고구마, 사과, 요거트 맛이 나요 고구마, 사과, 요거트 맛이 나요 고구마 사과 요구르트 마시지마 이 형을 먹었구나 고구마 사과 요구르트 좋아 좋아 걸죽해졌어 밥 먹을까? 호라야 아까는 미안했어 요구르트를 너무 많이 넣었거든 근데 이것도 어떤 맛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먹어보면 됐지만 여기가 에어플레인 한다 이거 맛있나봐 먹으려고 해 맛있어 맛있어 맞아 삼촌이 만든 거야 한다 이거 맛있나 봐 마음이 놓인다 잘 먹는다 근데 잘 먹으니까 왜 뿌듯하냐 설아 어머니는 서운하다 초콜릿을 만들었는데 안 먹었나 형준이가 만든 걸 먹었어 기특해 저 형도 잘 먹었다 아이고야 아이고 약간 산책하는 느낌인데 아까 저 졸려? 졸려서야 아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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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아이서울 유 아이서울 유? 나는 son 고생 나 그 중 Son 뒤로 가오 그렇게 해서 이제 그쪽으로 가오 그렇군요 원하는 스팟 있으시면 두 분이 합의해서 경수 씨 저희가 오늘 여기 사진 찍으러 왔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저는 햇빛이 굉장히 넓게 펼쳐지는 풀밭 잔디를 찾고 싶어요 그럼 좀 잔디밭 쪽으로 가볼까요? 경수 씨 경수 씨, 꽃 한 번만 줘보시겠어요? 네 너무 예쁘긴 한데 설화 안녕 널 위해 준비했어 안녕 안녕 서라는 졸립니다 지금 서라는 졸린가요? 알겠어요 서라를 준비한, 위해 준비한 꽃이에요 아이고 제가 눈이 지금 반쯤 감혀있어요 원래 딱 지금이 낮 점점이 딱 좋은 시간인 거예요 어, 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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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았다 감았어, 감았어 감았어? 서라가 잠이 들었습니다 편안했나 보다 어디로 가는 거죠, 저희? 제가 한번 탐색을 해보고 오겠습니다 저 갑자기 왜 뛰어가시는 거예요? 런닝맨을 갑자기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지금 갑자기 막 술래잡기를 막 보물 숨겨놨나 봐요 어디 가져올까요? 오, 여기 딱 가운데 나무들이 풍수, 풍수 지리를 딱 봤을 때 여러분 저기로 올라오라는 소리 저기 예쁜 곳이 있나본데 어, 저기 좋다 하고 찾은 거 아니야? 여기 풍수 지리가 아주 좋아요 저기 괜찮다는 신호가 왔어요 형, 더 크게 흔들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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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형, 글을 적어봐 뭐 캐치바인드 같은 거 하는 거야? 여 여기 여기 여기다 여기 여기에 여기, 야 여기야 정답 컴, 컴, 컴 이에 컴, 컴, 컴 컴, 컴 컴, 컴 컴, 컴 컴, 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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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빛과... 햇빛과 그늘이 딱 공존합니다 오, 완벽한데요, 여기? 예쁘다 정수 씨, 돗자리를 갖고 와주세요 딱 나무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나무 그늘에 딱 깝시다 나른한 햇빛 속에 자고 있는 예쁜 공주님, 살아 필카도 있고 어? 가훈 씨 가훈입니다 하나, 둘, 셋 가훈 씨 저희가 오늘 설화하고 사진을 찍기 위해 많은 장비를 준비를 했어요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죠? 설화가 자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방향을 앞으로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할래요, 아니면 이렇게 할래요? 아, 햇빛이 여기 있으니까 이쪽으로 여기가 예쁜 것 같군요 맞아요 맞아요 좋아요 아, 주연 씨 주연 씨는 맞아요, 저희가 주연 씨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게 있거든요 일단 호환을 해주셔야 합니다 아, 왜, 왜 젖어? 일어나세요 네 오늘은 힙하게 갈 거예요 오늘은 힙하게 갈 거예요 자, 형준 씨 형준 씨 어, 들고 뛰어다녀 뛰어다니면 돼, 뛰어다녀 이제 어, 돼, 잘 돼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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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잘 돼 심지어 잘 돼 어? 좋아요, 그림 하나 땄죠 좋아요, 그림 하나 땄죠 심지어 잘 돼 여기 또 이제 야무지게 팔 근육 운동을 하고 있는 뭐 하시는 거예요, 구건일 씨 괜찮은가요? 뭐 하는 건 줄 알아요 안 들어가요 좀, 좀 힘줘서 그냥 넣어봐 네, 잠시만 됐다 들어왔다 오늘의 주인공 오늘의 주인공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준비 구멍 있어 아, 구멍 찾는 거부터 시작인가요? 네 오케이, 시작했습니다 시작! 지금 구건일 씨는 지금 시작했어요 이미 구멍이 없는... 다 했다 다 했겠네 다 뚫으면 안 돼 거의 지금 물 반, 공기 반이거든요, 풍선이 유시아 씨 방해 공작으로 인해서 약간 딜레가 생겼고요 맞아요, 약간 딜레가 생겼고요 여기 넣어봐 어,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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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지, 자, 잡을게 어 어, 저기로 이제 드디어 시작했습니다 예 파이팅! 근데 본이라 잘한다 오케이 됐다 됐다 아, 거의 다, 거의 다, 거의 다 끝났어요 자, 가는 중, 가는 중 오케이 에이 시리오가 거의 둘 시간 차이가... 어, 뭐야? 뭐야? 둘 시간 차이가... 어, 뭐야? 뭐야? 에이 야, 이거 듣고 아직 너 하고 있는 줄 알았어 시간 차이가 거의 나지 않았어요, 이거 오케이 자, 이제 주인공 가운데로 와주시고요 일단 오늘의 주인공은 뒷모습만 나올 예정이고요 네 자, 나중에 설화가 커서 이 영상을 꼭 봤으면 좋겠네요 설화야, 300을 축하하고 300년 살자 자, 준비됐어요? 갈까요? 설화야, 300을 축하해 하나, 둘, 셋, 설화 설화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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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깼다 누워 한 번 더... 김치 할까, 김치? 응? 야, 날라가면 안 된다지 설화지 줄까, 설화야? 야, 날라가면 안 된다지 토졌어, 빨리 찍어, 토졌어 상이 칠까? 설화야, 일어났다 앞에, 설화 저기 설화 설화야, 앞에 보자 뭐? 우와, 설화 어, 엄마 있다 설화, 엄마 저기 있다, 엄마 앞에 자, 이번엔 설화와 함께 락도월드 해볼까요? 오, 좋아요 설화야,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 둘, 셋 락도월드 와, 근데 진짜 우리 그때 이론으로 배울 때는 그래도 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와, 막상 해보니까 쉽지 않아요 오늘의 에이스, 오드 씨 네 어떠셨어요? 아, 이제 이 집을 자주 올 것 같습니다 오오 아니, 진짜 확실히 안 게 오늘 오드 씨랑 하면서 설화가 진짜 순환하기예요 맞아 순환하기 그러니까 진짜 밥도 진짜 잘 먹고 맞아, 맞아 그 맛없는데 표정 일그러뜨리면서도 계속 먹고 아니, 표정이 표정이 진짜 먹고 이랬어, 진짜 살짝 먹고 아, 선 넘네, 살짝 이런 느낌이었어 선 넘네, 딱 그 정도였어, 진짜 아니, 진짜 분유는 진짜 한 번도 안 쉬고 먹었어 나는 못 봤어, 분유 먹는 거 보고 있었는데 진짜, 영상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삼총 아파요 정수 씨는 어땠어요? 어, 근데 쉽지 않았어요, 저는 아니, 정수 씨 되게 잘했어요 아기가 일단 우는 순간부터 멘붕이 시작되면서 아, 맞아, 맞아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헛받났대 으앙 하는 순간 어떻게 해야 되지, 살짝 이런 느낌으로 맞아 막 달래주려고 해도 달래지지가 않아가지고 맞아, 맞아 제 마음을 누가 달래줬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아, 안 놔드려, 안 놔드려 아니야, 아니야 닦았어 닦았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네, 아무튼 그래도 서라랑 같이 있어서 뭔가 행복했습니다 맞아요 준환 씨는 오늘 어땠어요? 저는 오늘 서라... 저는 시선을 안 좋아가지고 그게 뭐 교류가 없긴 했는데 음식이라도 맛있는 걸 주고 싶긴 했어요 자, 준환 오빠한테 감사합니다, 헬지 감사합니다 거기서 좀 아쉬웠다 아무튼 네,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6명이 모여서 함께 좀 우리 맨날 합주만 하다가 이렇게 같이 애기를 보는 건 처음인데 맞아요 너무 네, 기억에 남을 색다른 추억이었던 것 같고요 여러분, 저희는 잠시 진짜 저희 이제 일로 돌아가기 위해서 약간 음악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동안 쉬었다 만나겠습니다 쉬어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락더월드는 절대 끝나지 않고 돌아오기 때문에 좀 이따 만나요 네, 좀 이따 봅시다 맞아요 새로운 끝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했어요 몇 밤 자고 나면 다시 올 거예요, 저희가 저희가 조금 더 락더월드에서 더 재밌는 요소들을 많이 만들고 연구를 해서 알죠 그렇죠, 예능감을 더 키워서 오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마지막으로 락더월드 한 번 외치면서 끝내볼까요? 그럼 저희는 지금까지 락더월드의 엑스테널 히어로 됐습니다 하나, 둘, 셋 락더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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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올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뿅! 락더월드! 2023년 4월 19일 수요일 날씨 맑음 설아가 갑자기 찾아온 우리 6명을 보고 약간 겁을 먹어 초반에 많이 울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주 잘 노는 것 같다 역시 뛰고 놀고 K-POP을 좋아한다 설아가 내가 만든 브로콜리 이유식을 너무 맛있게 먹어줬다 이게 요리사의 행복이지 설아야 맛있게 먹어줘서 고맙고 너무너무 고맙다 설아와 같이 300일 기념사진을 찍으러 갔다 중간에 잠이 들어서 걱정했지만 촬영 때는 깨어나서 예쁜 사진을 찍었다 설아야, 300일 축하해 아, 그리고 나는 못 봤지만 분유를 아주 잘 먹었다고 한다 밥은 잘 먹었으니 다행이야 밥 잘 먹고 건강한 게 최고니까 마지막이 너무 행복하게 끝난다 고마워 육아일기 끝입니다